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행복 파트너 세일즈마스터 박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덥죠. 정말 날씨가 추워서 움츠렸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이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제품 소개에 앞서 먼저 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업한 지는 이제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제가 전업하기 전에는 약 10여 년 동안 자동차 정비 한 길로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좋은 직장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야 호영아 너는 진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벌고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너는 평생 굶어죽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저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좋았던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겠다. 부자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굶어죽지는 않겠다. 왜 그런 얘기들만 자꾸 듣는 거지. 그럼 나는 이 길을 통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 한편에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언젠간 저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 기술 가지고는 제가 평생 노후의 대책이라든지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사업을 한다거나 그렇다고 자동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점포가 필요하고 그런 리스크가 큰 사업을 통해서야만 조금 더 직장생활보다 더 큰 소입을 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도 없었고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먼 미래였던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애터미를 만나면서 시스템 소득이라는 소득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제품을 쓰고 그 속에서 감동이 발생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애터미를 대해서 알아보니까 저에게는 정말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전달하고자 제가 작년 8월부터 전업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감동을 받았던 아이템 중 하나인 제품을 오늘 여러분들께 감동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많은 현대인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들을 시원하게 오늘 해결해드릴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그 전에 영상 한번 먼저 시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탈모하면 나이가 지긋한 4, 50대 중년을 떠올리지만 최근에는 2, 30대 탈모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잘못된 식생활과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 등 비유전적인 탈모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 탈모치료학회가 추산한 국내 탈모 인구수가 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탈모가 진행되면 하루에 빠지는 모발 개수가 평소보다 많아집니다. 무리카락은 하루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데 100개 이상 빠지게 되면 탈모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탈모치료는 40세 이하에서 해야 효과가 크고 탈모가 시작된 지 10년 안에 하는 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을 보면 중년층보다 젊은 층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20대 후반이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순이었습니다. 이노시딜이란 뿌리는 약이고요. 그 외에 먹는 약으로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던 프로페시아라는 약과 최근에 좀 더 공격적으로 치료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투타스테라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결한 두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에 맞는 샴푸를 사용해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거나 잘못된 다이어트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머리털이 자라는 세포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금연하는 것이 탈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남일같지 않으신가요? 저 역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듬성듬성 이렇게 빠져있는 머리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사실 저는 20대 중반까지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모발을 튼튼하고 건강한 모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는 흔히 머리카락 끊어서 싸움도 하고 했잖아요. 정말 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모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신감에게 좀 안주를 했던 것일까요? 정말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흩날리고 있는 제 앞머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앞머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정말 저는 사실 그때 당시 현실을 많이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찾은 곳이 바로 이제 탈모의 유명한 피부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현실 부정을 하고 있었던 터라 탈모는 20대인 내가 오는 증상이 아니라 40대, 50대 넘어서 중장형층들에게만 나타나는 이런 질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피부과에 가면 나만 20대면 어떡하지? 그렇게 좀 그런 두려움으로 피부과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 혼자는커녕 그곳에는 40대, 50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정말 대다수가 20대, 30대 그리고 하다못해 교복을 입고 있는 친구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젊은 층들의 탈모로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 제 피부과 갔다 와서 다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증상을 나아지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기능성 샴푸의 허위, 과대 광고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조사한 결과 기능성 샴푸 광고 208건 가운데 써서는 안 되는 탈모 방지 등의 표현을 쓴 광고는 111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탈모 방지가 가장 많았고 모발 두께 증가, 빠지는 모발 감소 등이 귀를 이었습니다. 네, 제가 탈모를 좀 걱정하면서 피부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탈모 치료는 어떻게 보면 이식밖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친구들도 있는데 탈모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관리를 통해서 그런 케어를 통해서 건강한 탈모 예방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피부과 다니면서 한 달에 제 모발에만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월급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과를 찾았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관리를 제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한 돈을 내고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제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한 곳이 바로 흔한 동네마다 있는 올리브 땡의 매장에 갔는데 지금 이 모든 한인 매장 샴푸 코너 헤어 제품 코너만 가도 대부분 한 70% 이상의 제품들이 다 이렇게 탈모 증사 완화 제품 이렇게 이런 제목을 띄우고 있죠.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가짜의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허위 광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매장에 있는 제품들을 웬만한 건 거의 한 번씩 다 써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여기서 썼던 제품들은 다 효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부과에서 쓰던 좋은 제품을 쓰다가 다른 불량 제품을 써보니까 오히려 다시 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의 애터미의 제품들을 만나서 정말 피부과 다닐 때보다 저는 더 큰 만족감과 감동을 받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이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다들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기력이 딸릴 때 혹시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역시 다들 애터미인들답게 해모임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데 저 역시도 지금 당연히 해모임을 찾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한약을 좀 많이 지어주셨어요. 제가 기력이 많이 딸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약뿐만 아니라 해모임에도 정말 우리 몸에 좋은 한방 성분들이 정말 듬뿍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섭취하는 좋은 성분들이 모발과 두피에도 바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이제 귀한 작재로 제대로 처방한 한방 헤어케어 제품이 바로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입니다. 한방으로 생모하고 천연으로 안심하라 이 슬로건처럼 정말 한방 성분들을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탈모와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두피 건강까지 한방에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이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인데요.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의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성은 바로 이 아낌없이 담은 복합 한방 재료입니다. 이 재료 성분에서만큼은 정말 어느 제품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귀하고 좋은 약재들로만 이렇게 다 담아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순하고 안전해진 성분도로 더 믿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자양 한방수, 짐색모단, 국화산, 해심타모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들 생소하시죠? 이 성분들이 정말 처음 듣는 성분들인데요. 이 성분을 제가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생과일 주스가 놓여져 있다라고 두 개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수박 주스 수박 생과일이 듬뿍 들어간 가득 들어간 생과일 가득 주스고요. 하나는 수박 맛이 나는 시럽으로만 만든 주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과일 주스를 드시겠어요? 그렇죠. 생과일이 가득 들어간 주스를 선택하시겠죠. 바로 이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이 그것처럼 좋은 한방 재료들이 가득 들어간 제품으로써 여러분들의 탈모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탈모는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손꼽히고 있었는데 최근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선천적인 유전적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예로 제일 첫 번째로 스트레스 직장에서 스트레스, 학업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집에서 육아, 가사 일하랴, 살림하랴, 육아하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런 스트레스 요인들 때문에도 정말 많은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성분들이 출산하고 나면 호르몬 이상이 많이 오는데요. 저 역시도 집에 10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제 아내도 출산 이후에 정말 많은 양의 머리가 빠지고 있더라고요. 항상 빗질을 하고 나면 저처럼 정말 욕실과 바닥이 머리카락의 공동묘지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요즘에 한창 하고 있는 슬림바디 챌린지 다들 잘 하고 계신가요? 다이어트 시에도 우리가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힌 식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균형 잡히지 못하고 역량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이 역시도 바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 에터미를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틀림바디 챌린지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은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발과 두피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남자들이 하는 왁스, 스프레이, 파마, 염색, 탈색 이런 화학적인 요소들로 인해서도 정말 탈모의 원인이 많이 급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두피와 모발 건강에 좋은 역량 성분을 정말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데일리 헤어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저는 아직 탈모가 없는데요. 저는 아직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듯이 건강한 두피와 모발도 건강할 때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에 주목할 점은 바로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어떠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성분에는 자양 한방수인데요. 탈모와 발모에 도움을 준다는 당귀, 청구, 자격 등 이런 성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별해서 응축한 한방수로 만들어졌는데요. 한방수는 두피의 혈행을 촉진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당귀, 청궁, 자격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좋은 제품에는 항상 당귀, 청궁, 자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진생모단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조금 고급진 이름 같지 않으세요? 이 진생모단은 전통 탕약 제조법과 독자적인 발효 공법으로 열 가지 복합 한방성분들을 고운 열수 처리해서 만들어진 그런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을 통해서 두피의 모공을 막고 있는 이런 각종 유해 물질들 먼지들 외부에서 발생되는 그런 각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두피를 얻으실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국화산 이 역시도 전통 제조법으로 여덟 가지 한방성분을 똑같이 고운 열수 추출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탈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에 아까 스트레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저희는 항상 뭐라고 하죠? 아 열 받는다 스트레스 받아 아 뚜껑 열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머리에 두피에 열이 발생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스스로 있는 모발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 관리가 두피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국화산 성분은 열이 많은 두피에 그런 기와 혀를 뿔뿔이 흩어주므로써 열 관리를 이제 도움을 해주고요. 이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줌으로써 두피 건강에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국화산은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탈모 및 발모 치료에도 나와있는 전통 전통 처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중국의 유명한 서태후 서태후의 모발을 책임졌던 처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화산은 머리털이 노랗게 되면서 윤기가 없는데 쓴다. 머리카락이 누렇고 건조한 것을 눈이 검고 기름지게 하는 처방이다라고 옛날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심 타모수인데요. 일곱가지 생약성분을 수심 1만 미터의 압력을 통해서 굉장히 저분정화시킨 기술입니다. 정말 1만 미터의 압력이라고 하면 정말 상상이 안 가시죠. 이제 수심 1킬로만 지나도 우리가 땅위에 있는 압력의 100배 이상의 압력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만 미터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추출해낸 건데요. 이 저분정화시킴으로써 두피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얇은 층뿐만 아니라 정말 이 두피에 깊숙이 좋은 성분을 침투시킴으로써 이제 우리가 정말 발모와 탈모 방지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앱설루트 헤어케어 제품은 정말 안 좋은 성분들은 완전 배제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EWG 기준 4등급 이내 성분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 등급이 낮을수록 정말 좋은 성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안심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헤어케어 제품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샴푸인데요. 이 샴푸는 크고 작은 기포가 이제 형성되어서 조밀조밀하게 거품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풍성하면서도 이 조밀한 거품이 우리의 두피 두피 곳곳을 정말 빈틈없이 정말 말끔하게 세정을 해줌으로써 이 잔류하는 노폐물에 의한 답답함을 없애주고 이제 오염물질에 의한 탈모 현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아까 이거 건너뛰었는데요. 지금 이 샴푸에 논실리콘 처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에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은 논실리콘 처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헹굼 후에도 정말 촉촉하고 이제 모발과 두피에 그대로 영양성분을 전달해 줌으로써 볼륨감까지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실리콘은 왜 안 쓰느냐 그럼 실리콘은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많이들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실리콘은 정말 촉촉함 유지와 정말 밀착력이 정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이 성분 중에서는 단연 이제 제일 이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제대로 헹구지 않거나 이게 오랜 기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우리 인체에 좀 해로운 해롭다는 게 두피의 모공을 막아주고 각질을 발생시켜줌으로써 그런 피부 트러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바로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처럼 안전하고 또 유해 성분이 없는 논실리콘 제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샴푸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짜보면 색깔이 어떻죠? 그렇죠? 약간 해모임 맞아요. 해모임 색깔처럼 이렇게 진한 갈색 한방 색깔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색깔은 메가에서 얻어낸 그런 성분들로 만들어진 색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인공색소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연에서 느끼실 수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도 당연히 안전한 성분입니다. 샴푸를 했으면 우리가 트리트먼트로 손상된 머릿결 머릿결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천연 유래 단백질로 손상된 모발의 건강한 영양성분을 침투시켜줌으로써 빠르게 머릿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정돈된 모발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트리트먼트를 사용했다면 마지막으로 뭐해야 되죠? 그렇죠. 영양을 줬으면 그 영양분들이 못날라가게 바로 코팅을 해주는 컨디셔너 제품을 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컨디셔너 제품은 이제 모발을 코팅해주면서 모발을 코팅함으로써 외부에서 이제 발생되는 외부 요인 외부 요인의 오염물질로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윤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장기간 이렇게 푸석했던 그런 모발들을 이제 비단결 같은 머릿결로 바꾸실 수 있는 바로 컨디셔너 제품입니다. 이렇게 샴푸와 트리트먼트 이제 컨디셔너까지 사용하면은요. 정말 이 표만 보시더라도 정말 두피와 모발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거기에 이제 향을 맡아보시면은 우리 거부감 느끼는 이런 한방의 냄새가 아니고 정말 은은하면서도 정말 뭔가 되게 저는 솔직히 이 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맡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전혀 한방 냄새처럼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조금 더 보태면은 약간 방향제 같이 저는 정말 이 은은한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오래 남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냄새가 아예 안 나지도 않아서 이 은은하게 가는 이 향이 또 저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써보시면은 정말 그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제품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방 처방으로 이 세 제품 모두 다 천연 한방 제품으로 다 성분이 들어가 있고 더 진해지고 강화된 복합 한방 성분 그리고 자연유래 풍성한 거품으로 정말 강력한 세정력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능성 제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체에 유의한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순하고 안전해진 성분으로 부담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트리트먼트와 컨디셔너까지 다 동일한데요.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이 처음 발명 연구가 되면서 연구진들 사이에서 많이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 성분 성분에 정말 듬뿍 들어간 성분에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정말 사용감에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이 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바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고 좋은 제품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사용법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는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올바른 머리 감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녁의 머리 감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낮에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요. 그 활동을 하면서 두피와 모발에 유해 외부 먼지들과 각질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세정해 주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피지와 각질이 발생되는데 그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피부 트러블 뿐만 아니라 심각한 탈모에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저녁에 감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녁에 감고 나서 아침에는 가볍게 물로만 헹궈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가벼운 샴푸로도 이렇게 한 번 더 세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샴푸 전 5분간 빗질하기인데요. 빗질을 하게 되면 두피의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샴푸와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탈모 완화 증상뿐만 아니라 빗질로 인해서 정말 더 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샤워하면서 많이 머리를 감는데 항상 샤워는 저는 뜨거운 물로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두피의 모공 운동 효과들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피지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항상 미온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품을 충분히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짜서 바로 머리에 이렇게 문질러서 거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마사지하듯이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머리를 감을 때 왠지 깨끗하게 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손끝으로 막 문지르고 빡빡 감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손끝에서 손톱이나 외부적인 마찰로 인해서 두피에 스크래치가 나고 그로 인해서 모발까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문 있는 부분으로 마사지하듯이 가볍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좋은 성분들이 우리 두피와 모발에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부여해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샴푸를 하자마자 10초만 헹궈내거나 그렇게 되면 두피와 모발에 남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시간은 일반 샴푸는 2에서 3분 정도가 가장 좋고요. 우리 앱설루트 헤어케어 제품처럼 기능성 제품들은 3분에서 5분 정도 마사지하면서 하고 나서 헹궈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애턴이 앱설루트 헤어케어 제품의 가격 정보인데요. 따로따로 각각 개별적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헤어케어 세트로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세정법과 샴푸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드라마틱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관리를 좀 더 받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조금 더 추가로 뭔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라고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애터미 앱설루트 헤어케어 제품의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애터미 생모단수인데요. 다들 써보셨나요? 생모단수 생모단수는 탈모 증사 완화 기능성 제품이고요. 이 역시도 두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성 제품입니다. 분사형 스프레이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뿌리고 나면 바로 머리가 화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멘톨 성분 때문에 두피의 쿨링감을 느끼시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의 열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용 팁이 있다고 하면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말리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사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 주므로서 더 두피 열을 확실히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휴대하기도 정말 편리해요. 가방에 하나씩 넣고 다니면 정말 휴대성도 좋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이 오게 되면 두피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번씩 활동하면서 한번씩 톡톡톡톡 뿌려주고 가볍게 손끝으로만 마사지하듯이 톡톡톡 쳐주면 정말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생모단수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모든 제품들은 좋은 원료와 최적화된 기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들께 전달되는 모든 절대품질 절대가격 제품이고요. 그만큼 믿고 사용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생모단수를 굉장히 애용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제가 피부과 다닐 때랑 이전에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다른 헤어토닉 제품을 쓸 때 항상 쓸 때 보면 항상 쓰고 나면 머리가 많이 따가웠어요. 두피가 정말 두피가 따갑고 다시 또 가려워지고 빨개지는 증상을 많이 느꼈었는데 병원에서는 그게 세정효과고 두피에 더 안좋은 유해물질을 없애주는 거니까 참고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자꾸 더 쓰다 보니까 두피에 뾰루지처럼 하나하나 하나 둘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용에 대한 만족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거든요. 에텀이 생모단수를 만나면서 어쩜 이렇게 피부에 거부 반응도 전혀 없고 휴대하기도 정말 편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가격이 하나에 11,300원 4개에 4,400원 제가 기존에 4만 4천원 인데요. 죄송합니다. 4만 4천원이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에텀의 생모단수는 200ml 용량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했던 거는 120ml에 4만 5천원 하나에 4만 5천원 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비싸고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만족감은 전혀 얻을 수 없었는데 이 에텀이 생모단수를 통해서 저는 정말 좀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모발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건강하고 튼튼한 모발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거리를 이 에텀이 헤어케어 제품과 생모단수로 지켜보시는 거는 어떠실까요? 네 오늘 사실 제 오늘 첫 데뷔 무대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너무 저기 떨리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항상 제가 정말 애용하는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너무 감회가 새롭고 정말 여러분들께 감동을 한 번 더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품 소개를 통해서 정말 에텀이 제품의 감동을 한 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박호영이었습니다.